영상 시청 시선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관이 한 달 동안에 담은 3위 종목 셀틴 헬스케어가 지금 포함이 되었죠. 계속해서 기관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분식핵의 이슈가 이제 끝이 났죠. 아주 정말로 큰 4년 무근 악재가 벗어던져지면서 그 이후부터 아주 강력하게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설명할 길이 없죠. 분식핵의 이슈가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간에 블록데일이 진행이 되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현재 시점이 그러한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지금 메이저들은 물량을 수집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비 매출이 26.4%가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불확실성 해소 셀티리온 불확실성을 정말 4년 동안에 계속해서 끌고 오면서 조금만 좋아지려고 하면 항상 이제 공격 대상이 됐던 게 분식핵의 의혹이라는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댔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단골 이런 재료가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한 달 동안에 지금 담은 순매수 상위권 바이오 종목에 셀티련하고 셀티련 스퀘어가 지금 딱 포함이 됐죠. 셀티련 그룹은 오랫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분식핵에 관련 불확실성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11일 금융위원회사나 정선이가 셀티련에 분식핵에 혐의돼서 고의성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셀티련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도 다툼을 하게 되면 아마 셀티련이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CGMP 기준을 그대로 따라서 진행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합병이라는 또 중대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죠. 이런 부분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60억 정도 내고 넘어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건 아주 잘한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이게 아주 오랫동안 발목을 잡고 결론이 어떻게 나네 어떻게 나네 이런 소식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런 부분은 일단 피했죠. 그래서 이제 아주 큰 악재를 벗어던졌고 이런 부분 가지고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불확실 재료가 주가를 끌어내려서 지금의 주가 아주 낮은 주가를 설명을 하는데 단골 멘트로 사용되었던 그 부분이 사라진 상황이다. 그러고 이제 기관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죠. 호재들도 계속 이어지고 악재는 사라지고 호재는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호재가 현재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게 팩트죠. 지금 MPP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박스로비드 제네릭 생산을 위한 라이선스인을 획득했죠. 그리고 1월 달에는 MSD의 몬루피라비드 라이선스여서 1월 달에 몬루피라비드 라이선스 그리고 화이자의 박스로비드 둘 다 일단 확보를 다한 유일한 상장사죠. 지금 이렇게 두 현재 나와 있는 코로나 치료제 두 가지를 모두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셀트리온이죠. 이거는 아주 큰 호재입니다. 아주 큰 호재고 아주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달 1년 정도 1년 내 이 부분은 결판이 나고 내년 정도 되면 실제로 판매가 진행이 될 예정이죠. 코로나가 1년 만에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셀틴 US를 통해서 수출 계약을 맺은 코로나 신속항원 진단키트 공급 계약 두 건으로 상반기에 5,758억 매출이 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만큼 6,000억 가까운 매출이 새로 매출이 생기는 거죠. 전년에는 없던 매출이 이제 생기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1분기 실적도 아주 강력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요 사업인 바이오시밀러도 경쟁이 치열한 유럽보다 고마진이 가능한 미국 시장의 점유율 확대로 2022년 매출액은 2조 4,17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4%나 증가한 그런 매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지금 셀틴의 주가 위치에서 보면 정말로 이 주가가 올라갈 만한 소식, 환경이 이보다도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보셨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발목이 잡힌 부분은 블락들이죠. 이 블락들이 중간에 나오면서 지금 물량 소화 과정을 조금 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기업의 가치 부분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수급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이 수급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블락들 이슈가 나오고 이 물량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70만 주 이상 갚았죠.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갚는 데 사용을 또 했습니다. 그런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셀티리온 만큼 미래를 예측하기가 확실한 기업을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물량주 중에서 돈을 잘 버는 이런 기업 중에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모든 통틀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성장 예측이 명확한 그런 기업을 찾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까지도 우리는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치료제 삼형제 이제 세상에 나오는 부분 그리고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가 올 연말쯤 나오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로 강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자 그리고 4월달은 주식투자 최고의 달이다라고 하죠. 월과 시각은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왜 잘 모르겠냐 하니까 앞이 잘 안 보인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를 하다 보니까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증시가 견주한 경제를 기반으로 각종 변수에 잘 적응해 나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감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한 번씩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 순고를 할 때 그런 재료로 활용이 되는 그런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수준이죠.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뭐 아주 큰 어떤 소식이 나오기 전에는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죠.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계속 존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쭉 주가가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승을 하고 나면은 또 여기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뭔가 또 하나 삐끗하면은 또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게 계속해서 이제 좀 문제죠. 근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 편안하게 평온하게 가는 것 같다가도 어떤 소식이 나와서 또 불확실성 이런 부분 또 이제 그게 또 마무리 될 때쯤 되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어떤 게 나와서 불확실성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원래 이 주식판이죠. 주식판인데 그래서 이제 기업에 집중을 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거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